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저희가 조많은 크루팀이 아크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또 아크를 시작할 건데 어...PVE 서버에서 하고요 정말 많은 것들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어...공룡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정말 많은 발전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희 멤버가 시몬이 한 명 줄었어요 그분 언급하지 맙시다 슬프리니까 예 군대 갔습니다 북방의 의무 축하해 북방의 의무를 지금 축하하러 갔기 때문에 짐이 없어졌군요 음음음 자 안아주시고 그리고 아크 보시는 분들 제발 하이라이트 좋아요 좀 많이 누르세요 아 너무 안 누르시는데 좋아요 100명씩 가득 가득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아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부분인데 혼자 이분 척하지 마세요 없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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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애고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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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없애지마 여보세요 없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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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 일부러 침대 맞는 거 아냐 필요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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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데 죽으면 어떡할려고 뛰어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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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자연의 섭리인데 그걸 거부할 수가 있겠나 허허허허 갑시다 엄청 많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느껴봅시다 이리 가봅시다 이리로 이리로 이쪽으로 아니 내가 안 걸렸어 너무 좋다 잠깐만 잠깐만 저거 이것도 없애자 우리가 지나온 자리 깨끗하게 해야지 아예 없애버려 그냥 네 어 깨끗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래 그래 PVE라서 다른 사람들이 어 저기 못 딛잖아 어 그렇네 아 배려한다고? 당연하지 착한 척하네 녹화 들어가니까 그니까 배려가 난 몸에 배어있으니까 팀원들을 배려 안하는데 누굴 배려해 나는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야 배신이 몸에 배어있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 유튜버로 문데 진짜 룬형 배신 정말 많이 해 저 형 녹화 안 하면 누가 보면 진짜인 줄 알겠네 아 잠깐만 잠깐만 정지정지 딜루퍼 딜루퍼 그러니까 나 뛰어하고 있잖아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아니다 아니다 야 알 먹으면 안 돼 알 먹으면 안 돼 그 건대집은 야아! 어어 야 알 먹으면 그 건명이 계속 달라들어 어 잠깐만 알 알 알 알 이미 내가 훔치려고 눈치챘나봐 지금 어 따라오고 있어 빨리 저기 야야야 여기 성 여기 빨리 성으로 와 성으로 어이 케 같은 거 뭐야 이 캐슬은 뭐야 하하하하 야아아아아아 와아아아 야 진짜 이것봐야 와 이것봐야 이거 해군본부 아니야 해군본부? 해군본부? 와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뭐야?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다니까 이런 게 뭐야? 이거 장수풍뎅이 아니야? 이게 뭐야 이 참에 이거 아르마딜론 줄 알았다니까 진짜 이거 크리케라토스하고 딜러포 아 그거 합친 거 아 그 합친 거 같은데? 아르마딜론하고? 아니 그냥 알을 까다가 반만 나온 거 아닐까? 아 아 그 예전에 그 아 그 뭐지? 그 장난감 그런 거 있었잖아 그리고 그게 유전자공학인가? 유 용가리치킨 먹으면 나오는 장난감 아아아 야 나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 맞아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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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가리치킨 먹으면 주는 장난감처럼 생겼어 우와 뭐야 여기? 아 잠깐만 잠깐만 스탑 스탑 우와 이거 뭐야? 문이 이렇게 생겼어? 성이야 성 완전 만남의 광자 우와 이야 아니 여기 뭐하는 데죠? 와 저 맘모스 위험있게 쳐다보고 있는 거 봐 위에서 와 야 야 저 위에 계단 봐 야 물도 많다 와 형 여기 원퍼맨 와 여기 뭐야 와 여기 원퍼맨까지 있어 널 한방에 부리겠다 와 와 여기 안에 사람있다 와 야 아크 정말 많이 변했는데? 유리창까지 있네? 우와 형 형 우리는 이게 10분의 1이야 어? 와 이 안에 뭐야 이거 봐 아니 잠깐만 무시하지 마시고요 이게 10분의 1이라고 와 이거 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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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계단 올라가는 것 봐 우와 장난 아니다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형 여기 뭐 야 야 이거 위에 올라와봐 왜왜왜왜 우와 우와 뭐 색깔 야 검추어 말고 이상한 거 있어 여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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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형이 키우는 개 아니야 그거? 우리 집 개같다 계속 올라가? 어 올라와 올라와 가자 가자 어디 어디 이거 봐 이거 봐 야 길 진짜 잘 만들었다 검추어 아냐 아니 옆에 거 봐 우와 어 뭐야 이거 이거 뭐 늑대야? 하하하하하 우픈데? 으흠 야 꼴이 개복실 복실해 만지고 싶다 컴온 있어봐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쓸데없지 빗나? 뭐야 야 야 야 야 더블 배드 어 저 얼굴 궁금하다 와 형 이인용 킹사인 침대야 헤엥 와아아아아 개 좋아졌어 게임 야 야 꽃무리까지 있어 디자인 침대으로 야 우리 전성기 때 이런 거 생겼으면 난이 나졌네 아 거의 흰옹 그 신혼집이지 우리 전성기 시절이었으면 와 남자들 집 남자들 집인데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 와 여기 회의실까지 있어 뭐가 찬네 이거 봐 이거 봐 지도방 거 봐 어 살짝 서버력이 좀 있네 어 그렇네 여기 들어오니까 야 이거 봐 안에 들어오면은 들어가봐 들어가봐 와 와 와 와 와 쩐다 여기 피부인데 잠깐 세워지고 야 여기 무슨 회의실까지 있냐 와 아니 이거 완전 저거야 회사 건물이야 완전히 야 구걸이야 야 이거 빼가면 안 되겠지 빼가면 도둑이겠지 빼갈 수 있어? 어 빼갈 수 있는데 빼가면 안 될 거 같아 형 여기 은상까지 있는데 일단은 빼가지마 혹시 혹시 모르니까 어둠인집 같은 어둠인집 같은 냄새 찐하고 이거 뭐 유리벽이었네 와 위에 장식도 있어 이거봐 샹들리에 있어 샹들리에 와 뭐야 어디까지 있어 이거? 어디 샹들리에가 있어? 아니 아까 우리 들어갔던거 사무신에 아 그래? 어 와 이거 뭐야 이거 샹들리에인가 마왕의 던전 아닌가 뭐야 와 어디까지 이기야 여기 앉아서 가야되네 잘못 만들었네 집을 잘못 만드셨네 이거 가 털바님 맘모스에요 우와 맘모스 털바 샹들리에 아 그래? 예전과 다르게 털바 어 힘들어 아 그건 왜 가냐 오 형 저기 점프가 안돼 저기 그거 아니야 건물 캐찰코모시기 그거 아니야 저거 건물집 안 어떻게 갔어 도대체 어떻게 갔어 우와 우와 캐찰코모시기 그거다 와 캐찰코모시기 아니 나 좀 신경쓰세요 나 좀 어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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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 앉아서 갔어 앉아서 갔는데 우와 형 이거 봐봐 어디있어 맘모스 포스 지대로 나네 지금 맘모스 볼 데가 아니야 맘모스 볼 데가 아니야 지금 여기 지금 엄청난 게 있다고 여기 그래? 여기 지금 노예가 있다고 피라비드 노예 같은 데가 있다고 여기 지금 이게 뭐야 계단이 움직이는데? 공룡이야 뭐야 이거 뭐하는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한거지? 이게 케찰코아틀인가 보다 하여튼 무슨 공룡인데 이 공룡 위에다 집 지은 건가 보다 야아 여기 위에다 집을 지을 수 있다는게 이런 말이었어? 얘는 여기다가 철로 집 짓고 있다 와 대박이야 한번 올라와봐 저기 어떻게 올라갔지? 아니 점프해서 올라가면 되잖아 계단쪽으로 뭐지? 우리 이때까지 한번도 못가는데 나도 못 올라갔는데 저기다 못 올라갔었는데 저기 한번에 올라가네 와 뭐야 여기 좀 여기 좀 울렁거린다 좀 근데 멀미나 승차감 쩐다 그 부자들이 그 버스 개조해가지고 몇억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집으로 개조해서 살잖아 약간 캠핑카 같아 캠핑카 캠핑카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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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얽 아 이게 그건데 발전기잖아 쿠레드 발전기라 했잖아 켜놓고 가 기름 빠지게 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 가자 갑시다 가자 가자 야 너 사막이 떨어지는거 아니야? 아닌데? 너 떨어지는걸로 보이냐? 잘못봤어 잘못봤어 서버 좀 렉이 있네 오어엉 오어엉 어디로 갔어? dram arta 와떻 일로 가면 되지 야.. 근데 여긴 너무 잘 산다 어 우리도 나중에 이만큼 잘하겠지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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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들었어 아빠 우리도 이런 거 사주라 아빠 우리도 잠깐